사람들은 다 외롭지않아요? 밥먹는거 밥뭔가 더러워보이나요? 요새 악플들이 많이 달리더라구요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게 본인들도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관종같아보여서 관심종자같아보여서 그게 되게 맘에 안드나봐요 상처 주는 말 되게 많이 하고 하나하나 신경쓰면 안된다는데 아직 젊어서 그런지 인간관계도 너무 어렵고 그냥 너무 힘든데 다 포기하고 싶어서 그럴까 하다가도 그러라고 부모님이 키워주신게 아닌데 버텨야지 버텨야지 그래서 너무 외롭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우울하게 인정하고 내가 우울함을 인정하고 난 지금 우울하고 맘에 병들었구나 인정하면서 그냥 밥먹고 있네요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튜브에 외롭다고 검색하면 저랑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활달한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 하면서도 매일 불안하고 우울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에도 너무 믿음도 안생기고 내가 바보같고 항상 진심으로 대하면 상처받는게 싫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또 관종이라고 할까봐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오구 오구